자 일단은 제일 처음은 우리 지금 쉽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케이의 파티는 어땠어 하우스 켄 디너 파리 라고 지금 물어본 상황이었었구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 표현 나오죠 stop oneself 이게 말은 뭐다 이게 과식하다 이런 뜻이예요 I completely stopped myself 나 엄청나게 먹어됐어 이렇게 I take it he knows his way around the kitchen 어 좀 긴데 다시 I take it I take it 나는 그거를 취하는데 뭐 he knows his way around the kitchen 자 no one's a way around 여기서도 이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자 no way once around 이거 한 단어예요 아이고 저 저 저 저 저 거 저 거 저거 no one's way sorry know one's way around 이게 한 단어예요 he knows his way around kitchen 그러니까 know one's way around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디 어디에 정통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제 들어보시면 i take it he knows his way around the kitchen he knows his way around the kitchen 그러니까 그는 부엌에 정통하다 뭐예요 부엌에 정통하다 그 주방일에 정통하다 그 뭐 말이다 음식을 잘 만든다 그 그 말은 뭐죠 he must be a good cook 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choice a without a doubt 이건 아시죠 뭐 without a doubt 의심의 여지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뭐하다 he's quite a chef 자 이 사람은 뭐다 셰프야 요리사야 그 얘가 다른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예 예 이게 조금 그 챌린징 했습니다 요 두 표현이 어 그 어느 세를 다 챙깁니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은근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상황이 닿게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마다 우리 뭐 택시 탈 때 말하는 대화 몇 개 없죠 그죠 또 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몇 개 없죠 그런 거만 이렇게 챙겨주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b no kidding since we were ordering in since we are ordering in 우리가 지금 들었던 거는 order 들었습니다 뭐예요 배달음 시킨다 no죠 그 다음에 c no he cooked everything himself 역시 이것도 같은 패턴입니다 he cooked everything himself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앞에 뭐를 시작했다 no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답 만들어지는 방식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예스나 노예 넣고서 뒤에 올바른 답을 집어 넣어 가지고 틀리게 맞는구나 라는 거 챙기시면 되겠네요 d i'll let you know after the party i'll let you know after the party 자 이거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답은 뭘로 a로 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MM 오케이 감사합니다.